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풀빌라 펜션은 여기입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가 보이는 여기는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조용한 해안가 마을이 아름답게 보이는 매력적인 숙소에 다녀왔습니다. 영덕의 하저해수욕장이 한눈에 담기는 이곳은 2023년 올여름에 오픈한 딜라이트 107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방문하기에 적합한 풀빌라 펜션이죠. 신상 펜션답게 시설은 깔끔하고 무엇보다 객실의 천고가 엄청 높습니다. 전 객실 오션뷰 풀빌라 객실로 기준 4인, 최대 8인에서 10인까지 가능한 이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가격은 9월 기준 평일 20만원대 중반이고 주말은 80만원 정도로 가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평일에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층에서 체크인을 하고 객실로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방 2개와 화장실 2개, 독립된 부엌과 거실, 그리고 프라이빗풀이 있어요. 신상 펜션이기 때문에 객실의 컨디션은 우수했습니다. 공간은 깔끔했고 무엇보다 천고가 엄청 높아요. 거실의 천고가 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1.5배 정도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게다가 총 객실 면적도 55평으로 상당히 넓었어요. 그리고 통창으로 보이는 수영장과 수영장 옆에 통창으로 불리는 부엌까지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거실에는 기억자 모양의 6인용 소파와 넷플릭스가 되는 TV가 있고 그 옆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아이들용 부엌과 텐트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키즈풀빌라는 아니지만 공간이 상당히 넓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장난감도 있습니다. 통창으로 분리된 부엌에는 6인용 테이블과 유아용 의자도 마련되어 있죠. 부엌은 화이트톤으로 깔끔한데 냉장고, 정수기, 싱크대, 밥솥과 전자레인지, 주리도구와 키친타올, 음식물 쓰레기통과 인덕션, 컵과 접시, 전기포트와 전기그릴, 냄비와 후라이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그릴 사용료는 무료이고 분리된 부엌이라 냄새 걱정 없이 바베큐가 가능하죠. 부엌에서도 수영장이 보이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입니다. 플빌라에 왔으니 수영을 해야죠. 수영장의 길이는 5.1m, 폭은 2.7m로 넉넉한 사이즈의 수영장이에요. 아이들이 놀기 좋아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유아용 구명조끼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픈 이벤트로 전화 예약을 하면 8만원 상당의 미온수를 제공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9월달 평일 전화 예약 시 미온수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루프탑 수영장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쉽게 여름 7, 8월에만 운영되는 곳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대가 높아서 루프탑에서 보는 뷰가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고 저녁이 되면 조명도 들어옵니다. 크기도 상당히 넓어서 수영하기 정말 좋았어요. 객실에 화장실은 2개가 있는데 실내 프라이빗풀 바로 옆에 1개, 침실 옆에도 1개가 있습니다. 실내 프라이빗풀 옆에 화장실은 통장으로 마감되어서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뷰를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죠. 어메니티로는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2개가 있고 더블침대 1개가 있는 방과 더블침대 2개가 있는 방이 있어요. 침대 프라임에 콘센트가 달려있어서 핸드폰 충전하기에 좋았습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창으로 보이는 뷰가 아름답더라고요. 우드 인테리어로 깔끔한 방과 숲뷰가 잘 어울렸습니다. 숙소 주변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면 영덕 풍력발전단지가 있어요. 커다란 풍력발전기 바로 밑을 지나갈 수 있죠.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운데 굉장히 두근두근 스릴도 있습니다. 전동휠도 대여해서 구경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장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바다도 아름답고 커다란 전함을 개조해 만든 전승기념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곳을 정리하면 낭만적인 동해바다를 보며 프라빗풀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가성비 풀빌라입니다. 객실의 천고가 높고 면적도 5,60평대로 상당히 넓어서 개방감이 좋고 쾌적합니다. 2023년 여름에 오픈한 신상풀빌라로 넓은 부엌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여름에 운영되는 루프탑 수영장도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방문한다면 좋은 곳이랍니다. 4인 기준 평일이 20만원 중반대로 이용할 수 있고 오픈 이벤트로 9월 주중전화 예약시 미온수 무료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점도 알려드려요. 오늘의 숙소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좋은 숙소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